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우리 가족이 다음주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녁을 같이 했는데 조금 전에 이 방역이 말입니다 4명이 모이면 누가 봐도 가족이거든요 얼굴이 복사가 돼서 컨트롤시 컨트롤 부위를 했는데 그런데 4명이면 안 된다 등본을 제시하고 했는데 가족도 모이지 못하는 진짜 코로나가 엄중해서 하여간 거의 깨지고 왔는데요 저녁 자체가 가시나요 다시? 네 다음주에 바로 갑니다 그럼 또 한 6개월 1년 못 보시는 건가요? 1년 6개월 만에 본 거거든요 1년 6개월이요? 1년 6개월 또 걸리겠죠 하여간 아쉬움을 좀 딛고 오늘 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것 같습니다 눈물이요? 하나씩 울고 왔는데 표가 납니까? 농담이고요 다시 보니까 너무 화나게 웃으시는데요 사모님이 가셨는데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괜히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기사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메이투안 아십니까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음식 딜리버리 하는 메이투안 메이투안입니까? 메이투안? 주문해서는 메이투안이라고 쓰던데 메이투안? 저는 메이투안 영어로 발음해서 가져왔는데요 중국 당국이 벌금 10억 달러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조 원이죠 1조 원 넘어가겠죠 그런데 메이투안의 작년 매출이요 170억 달러니까 매출이요 매출이요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아니고 17조 18조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일단은 이 기업의 이익을 감안하면 이익이 거의 절반 정도를 벌금을 내야 되는 벌금으로 그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디글로벌이 알아서 오늘 중국 정부의 규제를 달래기 위해서 데이터 통제 및 관리를 포기하고 정부에 넘기겠다 거의 100개 이상 아닙니까? 100개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물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소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억 달러 이 조그만 기업의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지만 또 거기에 또 두 손 두 발 닫은 디디글로벌도 상당히 이하지만 하여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올라가겠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더 놀라운 게 본부장님 그걸 낸다 그랬는데 올라가는 주가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슈카님은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기사가 나오자마자 장외에서 시간에였죠 15% 이상 급등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급등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닌가 봐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 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기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80만 5천 건 상해서 93만 3천 건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이고요 실업률 역시 5.4%로 예상치보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성공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는 네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 0.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다 잘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인 게 10년을 국제순위를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식이 어떤 게 올라가 어떻게 빠진지 아마 저랑 같이 방송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년 국제순위를 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게 금리 인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테크 쪽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금융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딱 발표가 되고 한 10초 만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제가 금리 매니저일 때 저 넌판페이롤 미국 고용지표 발표할 때 맨날 날 새고 거래하거든요 10초가 아니라 0.01초 만에 0.01초는 조금 너무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로버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현재는 빅테크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고요 오히려 금융주 위주의 종목들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이죠 어제 제가 이제 근 한 6일 한 7일 동안에 빠진 기업들이 있는데 예약 관련 업종들 그 다음에 크루즈 업체 호텔 카즈 업체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비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델타 변이에 대한 적응력 약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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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 더 빠지기 힘들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지발 CCL이죠 7% 넘게 올라갔고요 부킹홀딩스 5%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업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호텔 한 2,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혹시 그 카지노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카지노요? 나스베가스 샌즈, MGM조트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지노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십니까? 카지노가 뭐예요? MGM조트 6%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그럼요 그럼요 청년기업입니다 이런 관련 기업들이 한 6일 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여행 관련 주가 반등하는 게 아닌가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델타 변이가 지금 감소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오히려 원래 저희가 얘기했지만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환자 수는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환자 수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직은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들게 보셔야 될 것 같은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나이키를 다시 한번 볼 건데 나이키가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진짜 있을 수가 없는 대단하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실제 발표한 거 아시죠 이때 딱 급등할 때 딱 개별을 뜰 때 많은 분들이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더 올라가야겠는 싶었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솔직히 7일 연속 상승은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맞춘 적이 별로 없지만 제대로 틀린 게 나이키거든요 나이키의 성장성이 이제는 좀 줄어들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나이키가 이제 다 신는데 어차피 더 신을까? 더 신더라고요 더 신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수집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스갯수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을 태웠지 않습니까? 북중국에서 화형식을 했는데 화형식을 하자마자 바로 새 걸 사 신고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나이키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 기업이 주가 올라가는 폭이 가장 컸고요 SM포백에서 제가 보기에 3개월 동안에 딱 봤더니 30% 이상이 올라가는 30% 엄청나죠 분기 중국분들은 새 거 사려고 태운 거였나요? 지금 평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현재 주가가 173달러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의 평균 모습은 200달러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빈우드가 드디어 5일만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내부자가 약 1억 주간을 판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요 사실 로빈우드가 상장하고 주가가 5일만에 4일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실제 다른 민주식들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왜 반대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같은 밈이 아니에요 자금이 이걸 팔고 저걸 사는 거 아닐까요?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주식을 매매하는 건데 이걸 다 같이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겠고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봤거든요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딱 찍고 하나만 매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로빈우드가 올라가면 다른 민주식은 쉬고 있고 또 이게 올라가면 로빈우드가 쉬고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조금 교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가 잠깐 시간이 없지만 이거에 한 말씀 드려보면 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밈 주식을 거래할까요? 왜 밈을 할까요? 저희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과 동일한 요인이 아닐까요? 왜 비트코인을 좋아할까요? 비트코인이요? 이건 월가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방을 좋아할까요? 결론적으로 물어붙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결국 포모예요 포모 원인은 포모 피어 미싱 아웃이라고 하는 미친 것에 대한 공포 내가 주식사를 못한 거죠 좀 내려오겠지? 조금 빠지겠지? 나이키가 좀 내려오겠지? 좀 내려오면 사야지 했던 분들이 지금은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옆에 친구는 막 나이키로 돈 벌고 있는 게 부럽고 엄청 버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인생 뭐 있나 한번 걸자 딱 하는 게 미미거든요 사실 솔직히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진짜 한 주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차라리 날 거 아닌가 미국 측에 대해서 계속 미루면 어떻게 미루면 미루면 장이 계속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면 더 쫓기는 마음에 뭔가 더 특이적인 어떤 그런 매매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지만 하루빨리 혹시 미국 측에 투자하시면 어떨까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코인 말고 혹시 근데 1억 1억 투자라는 게 아니고 한 주 2주부터라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맛을 느끼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조금 투자해보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쫓길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들어올수록 마음이 쫓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포머가 그런지 약간의 주가 올라가는 거에 이바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콜라 시적을 말씀드립니다 니콜라 니콜라가 역시 매출이 제로였습니다 매출을 지금 영행진을 한 2년째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지만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천억 원 정도로 갖고 있는 2천억 원 정도 정말 엄청나게 큰 주식입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이 1.29억 달러 적자였는데 1.43억 달러 더 적자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돈을 뭘로 벌고 사는 거냐 했더니 그동안 주식을 충분히 발행을 많이 하면서 지금 약 30% 발행하면서 그걸 돈을 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1년 전에 전체 발행 수수가 3억 주였습니다 9천 만 정도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돈처럼 찍어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회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주가의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밸류하시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펀드멘털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적자로는 커지고 있고 그 적자폭이 커진 거를 주식을 찍어서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도대체 산출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부장님 니콜라는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감옥이냐 아니냐는 뉴스가 조금 더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트레이 윌턴의 어떤 그런 수많은 의혹이 검사가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가 하나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검사가 제출하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에 성추행 의혹이 굉장히 컸거든요 성범죄 의혹까지 있어서 그거는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한 20년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견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 3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받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버진 갤럭틱 실적 같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쩌면 이렇게 같이 적자료폭을 키우고 있는지 7200만 달러 적자였는데요 이번에 9400만 달러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쉽게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1000억 원 정도의 적자료 보입니다. 분기에 분기에 원어를 치게 되면 그런데 매출은 한 6억 정도 올렸습니다 6억 원인가요? 6억 원이요. 6억 원 달러가 아니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57만 달러 57만 1000달러 매출 6억 원이면 저희 3% TV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희 3% TV보다 매출이 안 나오네요 3%가 지금 이 정도면 뭐 6억 정도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슈카님 유튜브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무슨 얘기냐면 1000억 원 적자를 보는 기업이 6억 원 매출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기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보게 되면 얼마 전이었죠. 유상자를 통해서 현금 5억 달러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면 한 1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회사의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한 가지 희망상이 뭐냐면 45만 달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시겠습니까? 45만 달러요? 5억 내고 비행기 타시는 거죠. 5억 내고요? 네. 5억 내고 제 집부터 살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5만 달러였는데 45만 달러면 너네도 뭔가 잘 팔리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큰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팔릴까요? 요즘 돈 많은 분들 많으니까 사실은 이상한 것도 비싼 게 잘 팔리는 시대여서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 아직은 리스크에 대한 비행기가 왠지 사고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빠른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사업이 대중성을 잃으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과연 대중성 있는 사업이 될까? 5억 원을 내고 탄다는 게 이게 물론 있겠죠. 부자들이 많겠지만 말씀하신 적 또 만약에 약간의 마음이 저같이 쫄보인 분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 빼고 돈은 빼고 하면 과연 이게 대중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오히려 조금 왜 놀랐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간 45만 달러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모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버진 갤럭틱의 저런 우주 어떤 비즈니스를 봤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한 번 탔던 사람이 두 번 타려고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 세 번을 타려고 하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올라가서 셀카를 한 번 찍었던 사람이 두 번째는 안 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번지를 몇 번 한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내려오면 끝이지? 또 내지는 않겠죠. 비행기가 아니니까. 5억 원만큼의 나에게 셀카 말고는 가치를 제공해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인생 업적 한 번 하고 쳐다보지 않는 퀘스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 실적 같이 보겠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 아시겠지만 온라인 여행 회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건 모르겠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9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좀 완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가시는 거고. 다만 뜯어봤더니요. 국제여행이 아니고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하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델타 변이 때문에 고점 대비 42%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요. 비욘드미트 아까 우리 숙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아니요. 저는 그때 비건 선생님한테 좀 혼나긴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일반 고기가 좋은 건지 아직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글쎄요. 어떤 비건에 대한 어떤 자기의 철학이 있는 분들은 지키시겠지만 저희 같은 분들이야. 저희가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먹는 거죠. 저는 철학은 굳건한데 입이 안 굳건하더라고요. 입이. 저도 이제 방송을 틀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먹고 나서 이건 고기가 아니구나. 이건 고기가 아니구나. 그냥 이건 뭐지? 이게 고기도 아니고 했는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2센트 적자에서 31센트 적자로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3의 구매자가 없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데 먹어보고 이거 뭐야? 고기도 아니고 이거 뭐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재구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제의를 맺고 있었던 어떤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계약이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식물성 고개라고 해야 되나? 식물성 고개에 대한 이런 흥행이 약간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대체육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탐방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한 번 긴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봉인데요. 쭉 위에 단 게 있지 않습니까? 믐 후보였습니다. 과거에. 믐주식이요? 믐주식이요. 그런 걸로 뜨면 안 되는데. 그렇게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좀 희망상 있지만 어쨌거나 철저하게 수식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아직 실적은 받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먹든지 안 먹든지 이거지만 어정쩡하게 뭘 이렇게 한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담배를 0.1mm 핀다.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피는 순간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타려가 줄이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끊으면 끊든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비슷한 얘기를 그때 비건 선생님한테 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까? 한 거로부터 시작해야지 저한테 그러지 않고. 주워 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한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 없이 현재 190일째 지속이 됩니다. 190일. 그런데 다시 한 번 카운트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S&P 500 지수가 43번째 상책을 찍었거든요. 다시 이제 빠져야 되니까 지금 다시 5% 빠지면 한참 더 걸리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월가에서는 이번에 진짜 다시 한 번 새로운 기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전 기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 기록이 뭐였냐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04일 동안 5% 하락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190일도 길어 죽겠는데 404일이면 지금부터 2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록을 깨려고 계산해 봤더니 내년 7월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면 가능한데요. 월가에서는 이게 된다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진짜 미국 주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쨌거나 한 200여일 동안에 고점 대비 5% 이상 빠지지 않고요. 한 4% 빠지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시장이다 지금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회를 안 주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포몬을 말씀드린 겁니다. 포몬은 보통 이렇게 한 5% 빠져봐라. 내가 다 들이겠다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기다리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안 좋으시게 투자하는 거니까 빠르게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백만 말씀드릴 건데 바이백이 최근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18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소점 앱이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때 7200억 달러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 바이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식 바이백.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3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올해 연말에 가면 다시 한 번 역사한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잘 보이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자소점 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하면서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점 매입.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소점 매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배당도 원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같이고 보통 투자할 때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ETF가 하나 있거든요.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바로 DIVB.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디비던드의 DIV. 바이백의 B 해서 DIVB입니다. 심볼이. 너무 쉽죠? 배당, 기가, 바이백,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동시에 많이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21% 상승을 보였고요. 많이 몰랐네요. S&P 500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P 500도 세지만 그걸 이기는 게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오늘부터 만약에 바이백과 배당을 같이 가지고 싶은 분들은 이 ETF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포모가 만약에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이 ETF를 올해부터 지금부터 투자해 보시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배당주와 바이백마니아는 어떻게 보면 주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피우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밋밋한 방송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숨겨놨죠. 어우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어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커. 10시 반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준비해놓은 아이템. 종입니다. 종이. 종이 한 번, 두 번. 시장이 시작되었다. 오프닝 벨입니다. 오프닝 했습니다. 시작을 일단 좀 봐주시죠. 출발 상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시프가 잘 나오는 바람에요. 일단 상승 출발이 예간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500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0.08% 플러스고요. 다우는 0.24% 플러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우가 좀 센 거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0.19%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뭐 보압이 있는 0.19% 약보압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맵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맵인데요. 딱 보시면 뭔가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이렇게 상단 박스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마치 단풍이처럼? 심을 좀 잘 못 쓰는 모습이네요. 약보압이죠. 그런 반면에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가 모이는 게 뭐냐면 다 금융주거든요. 밴커, 아메리카, 제평원, 제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두 1% 중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금리 올랐다 이거죠. 그렇죠.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보면 좀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비인간적이고. 이게 왜 이렇게 자루 젠 듯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맵에서 그나마 좀 짙은 붉은색이 하나 보입니다. 저 뭡니까? 이건데요. 익스피디아가 7.3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 델타 변이가 없었으면 상당히 여행 관련 예약 사이트 회사가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터지면서 약간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익스피디아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행주들이 많이 빠지면 과거 코로나 오리지널 때도 그랬지만 델타 변이가 조금 사그라들을 때쯤 조금 더 기회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델타 변이가 사라지면 좋은데 솔직히 제가 델타 변이가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치명률이 적고 환자가 별로 적고 그다음에 가볍게 지나가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오늘 데이터 보니까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무시 못할 상황이죠.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심화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자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직히 저도 4인 이상 걸려서 못했습니다만 주말 1호일 때 진짜 모이시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너무 들이지 마시고요. 주말에 완전히 컴퓨터 앞에서 30시간을 했기 때문에 자체 방역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슈카님 제가 알죠. 보통 경제방송 유튜버분들이 방송은 10분, 20분 합니다만 준비한 시간이 100배 소요되지 않습니까? 저는 3시간 방송하는데 한 30시간 정도. 여기 와시겠지만 저도 오늘 와서 여기서 앉아서 계속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데 하여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나마 좀 좋은 기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드망사스가 컴비션 바이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이제 강력 매수겠죠. 텐센트에 대해서 컴비션 바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텐센트, 싸다 이거죠. 맞아요. 싸다. 과도하게 진행된 주가 하락은 진짜 수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홍콩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453.60인데 이게 원화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콩 간지가 오래돼서. 홍콩 달러. 전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7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초의 가격. 올초가 한 780 정도 나왔거든요. 무조건 그때까지 가야 된다. 거기면 제가 기억하기에 텐센트 시가총액이 천조였거든요. 천조요? 천조. 가장 높은 고점에서 텐센트가 거의 삼성전자 2배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골드바삭스가 컨빅션 바이라면 정말 확신에 찬.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리포트에 보게 되면 PR 얼마 가져오고 E 가져오고 할인료 가져오고 엄지 팩파에 정리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 밑에 나온 게 마지막에 여력은 7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향후에는. 그래서 일단 좀 한번 매수해보자 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규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봤고요. 오늘 기사가 많은데 좀 빠르게 대충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딱 나왔죠. 다우스가 점프했는데 100포인트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 스트롱 잡스 리포트가 나와서 일단 올라갔고요. 태클 스탁이 일단 빠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 뻔한 기사가 나옵니다. 두 말 하면 잔소리 기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잠깐 볼 건데 캐노피 그로스라고 하는 케르비안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대마초 관련 기업인데요. 실적이 점점 좋아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의 눈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마초 주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레클리션이 아니고 의료용으로 해서 그쪽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틸레이 같은 대마초의 대장주죠.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실제 점점점점 의료용으로 안에서 법이 좀 풀어지고 있고 실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개별 기업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뭐죠? ETF가 있거든요. YOLO. YOLO? YOLO 있지 않습니까? 대마초 ETF는 YOLO입니까? YOLO입니다. YOLO. 너무 어울리는 이 제품 이름 아닙니까? YOLO. YOLO와. YOLO에서 YOLO니까요. 아니면 의료용이라면서 이름을 YOLO로 짓나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름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YOLO입니다. 알겠습니다. YOLO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푼트킹즈라고 하는 스포츠 베팅 기업이죠. 지금 이제 주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실적은 되게 좋았습니다. 왜 봤더니 어쨌거나 이제 뭐 이게 물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안 끝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손대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구매, 재배팅? 계속 일어나면서 주가, 저기 뭐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매출 전용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노바백스가 나왔는데 실적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 뭐 실적은 물론 안 좋았지만 실적에 대한 예상치, 전망치는 좋지만요.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노바백스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더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즘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빠지는 게 원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디글로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디글로벌. 블룸버거 발 기사인데 어쨌거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려고 했더라. 네. 근데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에는 15% 이상 급등하다가 지금은 4.1%로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좀 멀리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버진글로벌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언드비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카바나라고 하는 중고차의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고차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지금 흥행하지 않습니까? 업수업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고차 관련 기업은 다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1%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차 주식이 올라간다는 정보를 이 레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캐치한 다음에 네. 그렇죠. 네. 중고차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것 같다. 그러면 중고차가 올라가니까 완성차도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완성차 주식을 샀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중고차 주식을 그때라도 샀으면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정직하게 하시는 게 맞죠. 꼼수 펴서 그러면 그다음 완성차일까? 이런 생각을 했더니 맞다 이따가 무슨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등 그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dd글로벌은 한 3%로 점점 상습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게 진짜 좋은 기사인지 저는 그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규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중국 관련 기업들은 어쨌거나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텐센트만큼은 좀 좋은 기사는 나왔으니까 컨백션 바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리바바까지는 좋게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큰 대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좀 가질 만한 그래도 네. 여기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텐센트 컨백션 바이는 정말 놀랍긴 한데 아직 중국이라는 시장이 우리 완전히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신 시장은 아니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구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문의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시왕 좀 알아봤고요. 레이달리오의 우리 프린스펄 정말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하나자산운영의 은기이완 펀드 매니저님과 기후 투자가 되는 법. 사실은 기후 투자가 왜 앞으로 늘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좀 알아볼 수 있었던 왜 가치가 가격이 올라갈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이유를 설명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은기이완 매니저님이 준비해왔던 앞으로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간이 안 됐는데 다음에 되면은 다시 한번 모셔서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역시 장우석 본부장님이 웬만한 오늘 실적이나 이슈를 될 만한 미국 지식을 한번 쭉 훑어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텐센트에 관해서만 좀 컨빅션 바이라고 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잖아 생각합니다. 오늘 3프로티비와 함께하는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주말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도 더 훌륭한 자료와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글로벌 뉴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편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아기만을 잡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